피트 파우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? 추억이 가득한 교정에도 몇 번의 봄이 찾아왔어 그리고 우리들만의 특별교실 이곳에서 우리의 우정도 사랑도 시작됐었지 구준표, 윤지우, 소희정, 송호빈 F4 특히 저의 우정도 사랑도 시작되어 과연 이의 우정은? 이 우정은? 이 우정은? 그리고 이 우정은? 이 우정은? 그 우정은? 이제는 기억해볼수록 상처만 때로 우리 시간이 흐른 후에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네가 남긴 흔적 모두 가져가줘 혹시 널 기대를 밀어도 가져가줘 그렇게 잘 지내란 인사도 아무것도 남기지만 약속해줘 네가 남긴 흔적 모두 가져가줘 전하는 노란 거 없지? 그럼 전할 게 뭐 있어 여기는 우리의 성형이자 오검 지대잖아 오검 지대 아니고? 그거랑 그거랑 그거지 내 마음이 다 뺏어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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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영원한 꽃이 되어주겠어? 한효정